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샤이니의 이번에 다라씨와 드라마 이거 찍으면서 짜릿한 레드편에서 학교 킹카 역을 맡은 샤이니의 만낸 게 있어요. 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샤이니의 막내 태민이고요. 드라마에서는 신나는 오렌지 편에서 카페의 훈남 알바생으로 출연한 너 태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부끄러운 코랄 편에서 교수님 역할을 맡은 종혈입니다. 설레였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떠신지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. 일단 굉장히 촬영을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스태픈분들도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또 촬영 자체가 워낙 또 이야기가 재밌어서 또 에피소드도 너무 재밌어서 촬영을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태민이 군은 뽀뽀 어디다 했어요. 저요. 전 보리요. 전 유마였어요. 키 씨는 저도 보리요. 민호 씨만 입술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. 입술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저는. 아 그래요? 왜요? 왜요? 그 날 다라 씨가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오셔가지고 네. 그날 또 다라 씨와 함께 촬영을 하면서 되게 즐겁게 촬영을 할 수 있었는데 다라 씨가 오랜 시간 촬영을 하셔서 좀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한대라 씨의 메이크업이 조금씩 바뀌었어요.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 혹시 눈치채신 멤버 계신가요? 역시. 역시 입술이죠. 저는 있잖아요. 여자 립스틱 색깔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. 맞아요.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? 빨강 아니면 분홍이 다가 아니었더라고요. 그래요? 굉장히 많더라고요. 하나요? 지어마이 립스틱. 그래서 뭐가 있겠나 싶겠나마는 굉장히 많더라고요. 저는 다라 씨가 다른 촬영할 때도 계속 봤으니까 제 거 할 때는 빨간색 칠하시고 다른 멤버들 촬영할 때는 또 달랐겠죠? 무슨 생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렌지 계열에 가까운 게 있었어요. 맞아요. 아 맞아요? 아 그래요? 어떻게 다 기억하죠?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다들 입술만 봤나봐요. 아 본인 뭐 그거 있잖아요. 드라마 이름. 네. 부끄러운 코랄이에요. 아 그럼 코랄색이에요. 코랄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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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랄. 네. 코랄. 코랄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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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랄색.